3국의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순 4세기 중 근초고왕 요소산둥일본으로 5세기의 장수왕 한강을 넘어서 6세기의 진흥왕 대가야 합쳤네 이번엔 좀 더 빨리 3국의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순 4세기 중 근초고왕 요소산둥일본으로 5세기의 장수왕 한강을 넘어서 6세기의 진흥왕 대가야 합쳤네 3국의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순 4세기 중 근초고왕 요소산둥일본으로 5세기의 장수왕 한강을 넘어서 6세기의 진흥왕 대가야 합쳤네 3국의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순 4세기 중 근초고왕 요소산둥일본으로 5세기의 장수왕 한강을 넘어서 6세기의 진흥왕 대가야 합쳤네 다시 천천히 3국의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순 4세기 중 근초고왕 요소산둥일본으로 5세기의 장수왕 한강을 넘어서 6세기의 진흥왕 대가야 합쳤네 3국의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순 4세기 3국의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순 4세기 감사합니다.